최세경, 나중에 우리 밴드 공연 보러 와줄래? 내가 거기서 해? 널 위해 만든 밴드고, 널 위한 공연이고 내가 너무 좋아해? 그 남자의 대화에? 응, 그 남자 나랑 또 우리의 대리인이입니다 엄청 큰 면을 도와줘 면, 이 면이 전신하는 유연, 그래서 다시 한 번 해봤어요 흠, 스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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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 그 나랑, 스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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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